안녕하세요. 오름송입니다. 저는 세탁하는 것 중에 운동화 세탁은 최대한 미루고 싶은 일 중 하나인데요. 그렇다고 돈 주고 세탁하는 건 또 아깝고 해서 쉬운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. 찾아보니 많은 분들이 비닐봉지로 세탁을 하시더라고요. 이 방법이 진짜 쉬운지 제가 직접 해보았습니다. 오늘 세탁할 운동화입니다. 자주 씻는 남편 운동화와 제 운동화, 아이 것까지 세컬레를 한꺼번에 세탁해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울샴푸 같은 중성세제와 냄새를 제거하고 찌든 때를 닦아줄 베이킹소다, 운동화를 담아줄 비닐봉지가 필요합니다. 물이 셀 수도 있으니 비닐봉지에 구멍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. 베이킹소다와 울샴푸 적당량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주세요. 봉지 고정이 어려워서 잠깐 남편이 출동했습니다. 이렇게 세숫대야에 넣고 물을 받으면 조금 편합니다. 봉지에 신발을 넣은 후 신발이 둥둥 뜨지 않도록 빈 공간이 없이 꽉 묶어주세요. 그 다음 주물주물 내 손이 세탁기다 생각하고 30초 정도 주물러주세요. 10분간 때가 부러질 때까지 커피 한잔 마시며 기다려줍니다. 와 더러운 물 보이시나요? 전체적으로 때가 잘 불려서 빠진 모습입니다. 접혀있는 부분이나 일부 잘 안 빠진 얼룩은 세탁비누를 묻혀 칫솔로 쓱쓱 문질러 볼게요. 비닐봉지가 없었다면 신발 전체를 이렇게 문질렀어야 했을텐데 팔이 아픈 수그러움이 반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이제 깨끗하게 세제를 헹궈줄게요. 자 다 헹궜으면 자연건조 시켜보겠습니다. 제가 예전에 옷걸이를 활용해 신발건조대를 만들었는데요. 그 신발건조대에 신발을 걸어 물기를 빼보겠습니다. 2시간 정도 후 빠른 건조를 위해 신문지를 넣어 신발한 물기를 흡수시켜 볼게요. 짜잔! 하루가 지난 후 깨끗하게 말려진 모습입니다. 완전 편한 방법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기존 세탁하는 방법보다 수그로움이 반은 줄어진 것은 확실합니다. 여러분들도 운동화 비닐봉지 세탁 한번 시도해보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